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저는 오늘 브이로그 촬영에 나왔는데요 오늘 일요일 특별한 수영대회가 있어서 저의 브이로그 촬영을 왔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종합운동장입니다 오늘 저의 수영대회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이만큼이나 사랑해주셔서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해주신 4마녀분의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수영연맹 회장배 수영대회를 참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50m 수영장에서 열리고요 1.5키로 우리발팀추발 6명의 한 팀으로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수영장은 4일 동안 post-traum하게 됐습니다 1.5키로 조립하고 있다는,'1키로 전혀 보컬 매일 크기. 2.5키로 로봇. 4.5키로 로봇. 4.8키로 로봇. 5.5키로 로봇. 5.4키로 로봇. 6.8키로 로봇. 6.8키로 로봇. 6.9키로 로봇. 7.5키로 로봇. 6.8키로 로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탕은 들어가 있어요? 트림을 빼고요? 아니요. 설탕을 빼고 스테비아를 넣었대요.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커피래요. 아, 그래? 살짝 주문대요? 나는 당뇨 때문에 안 먹으려는데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커피예요. 구수하게 맛있대요? 구수하게 맛있대요? 구수하게 맛있대요? 이게 진짜 구수한 맛 나네. 뭐 쌀, 누룽지 먹으라는게 우리 한국사람이 왜 맞겠다? 또 다른 사항에 계십니다. 새시대. 2도 전기 7도 전기 1도 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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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택시에 물은 것, 개인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인호장 010-3902-585 김인호장 10-1, 김인호장 10-1, 김인호 설정 15-2, 주相信, herdуш dal Conrad Lake pool. 김 recognizing, loss of the 300-1, 김icit fund insanlar, consegucil은 약Ps, 해 reinvent pair Energian, 고고, 상승 المت Și pense front Fast Transition. 감사합니다.